오늘의 게임 헤일로입니다. 가보도록 하죠. 오! 오우쒸 얘네 데미야. 당장 안 돼? 아야야야야야야야. 오우쒸 얘네. 더 큰 위험. 두 개가 있네. 그다음에 뭐 하는 그런 거냐. 으이! 뭐 하는 거야. 예. 위험하니까 아야야야야 저기 늘었네 부족하면 죽여야지 아하 아 아 아 고! 저거 위로 올라가라는 거야? 뭘로 바꿀까? 뭘로 바꿀까? 얘가 낫겠다. 그래서 쟤를 어떻게 없애는 게 맞을까? 이렇게 맞췄고 어떻게 해야 저기로 갈 수 있지? 갈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거야. 저기를 가라고? 그럼 쪼개가야 될 것 같은데 쪼개 어떻게 가?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왜 이렇게 안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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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받을 수 있어 아주 잘 못 외원이 ALL 두 저녁 leads 이거 안췄고 아 뭐야 여기로 와야돼? 쪽 빼기 빡센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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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 가볼게였어? 이전보다 뭔가 달라진거 같은데 아닌가? 너무 심한 애들을 보고와서 그런가? 좀비같은 애들 얘네들이 착한 애들이었어 생각보다 아 왔는데 왜 어떡하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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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깔리게 만들기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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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또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 이거? 파괴하라는 것도 아닌데? 뭐라도 좀 알려줘. 나가라는 건가? 좋네. 두 번째 펄스 제너라이트는 근처 계곡에 있어요. 출발하세요. 가까이서 끝나면 이동 지점을 표시해 드리지요. 가자. 아, 왜 때려. 어디를 가야 되는 거지? 안 아프거든? 죽을래? 잘 가. 잘 가. 잘 가. 깨고 죽어. 뭐야 너네 벌써 여기까지. 아파. 아파. 와, 드디어. 내가 드디어 돌아왔다. 아, 근데 왜 너네 얘네하고 같이 있냐? 산매전이야? 난 뭐. 너네도 감염된 뒤? 아, 너네도 감염된다. 안녕 잘가 애들이 점점 놀기 시작하네 어디 있는 거야? 도대체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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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근데 여기로 가는 거 맞냐? 아닌 거 같은데? 맞으면 맞다고 좀 해줘 근데 여기가 아니면 길이 없단 말이야 얘네 좋은 점이 뭐냐면 샷건을 줘 샷건 탄약 그래서 애들 다 잡아도 남아 도와주는 애들이 없어 샷건이 나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많이? 아닌데 아니면은 내가 이거 돌아가는데 너무 힘이 드는데? 근데 이런 해사를 나오는 거 보면은 여기 뭐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? 우와, 우와, 야, 너 뭐야? 아니, 무슨 알피자가 왜 이렇게 쎄? 너무 쎈 거 아니야? 저기, 저기, 저거 왜 이렇게 쎌? 어디 Gobinde? 어디 가고 있어? 저기, 저거 안하고 싶은 거야. 저기, 저거 안하고 싶은 거야. 저기, 저거 안하고 싶은 거야. 내가 뭐 RPC같은거에 하나 맞아가지고 지금 없단 말이야 별로 아아 아 오케이 앞을 보면서 가자 그냥 가 앞으로 오 오 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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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와 빡지네 조금 이런 표시가 나는거 보면 맞는거 같지 않아? 원래 라면은 기본 애들 나오건 아니면은 여기 맞는거 같지? 여기가 오란 말은 그 말이 맞을거야 너도 쏘면 나도 쏴 아 내려가는거 맞네 아 내려가는거 맞네 아야야야야야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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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 있는거 맞겠지? 아 아 아 아 예전이 그립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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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으음 안보이는데 애들이 예긴가 여기 맞는거 같은데 얘 말고는 길이 없어 아 됐다 찾았다 와 이걸 찾네 야타타타타타 그냥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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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왜 너 왜 못나니 원래 나라의 정상 아니야 못나는 애야 못나는 애야 얘 못날아요 나 모르고 내렸어 나 모르고 내렸어 자 오늘 이렇게 헤일러에 받고 챙겼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